유리한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소녀시대 유리의 유리한 식탁이 시즌2를 엽니다. 이번 시즌2는 ANE 코리아의 TV 채널 라이프타임에 입성했습니다. 유리는 TV 편성 소식에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시즌2 첫 화에는 배우 이현이가 등장합니다. 깜짝 등장한 이현이는 유리의 절친답게 남다른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유리의 숨겨진 요리 실력과 거침없고 털털한 매력 그리고 찐친과의 진솔한 대화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식탁 시즌2는 7월 10일 첫 방송됩니다.